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파란머리 은바펜데 미니페이스원은 여기서는 파란머리가 아니네요. 와 이거 좋았다 크로스. 최창민님 어서오세요. 와 이렇게 되면 이거 승급 실패? 아하 이거 이건 아니지 방금. 오 이거 이거 뭐야 버텨내? 버텨내 이걸? 아 블랑 방금 이건 뭔 패스야. 블랑 피케. 블랑 피케. 자 이거 오. 이수완은 와 클라스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좀 말렸네요 이번 판은. 오 나이스 일단 한 골 만에 골. maki. 신곡 임주. PD님 진행해 주세요. 오 세일이 너무 좋네. 편하게 말씀 주세요. 네. 지금은 피타니까 일단은 하고. 2분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2분을 뭐 합니까. 2분은 아마 엄으로스 해야 하지 않을까? 안 돼. 오 어몽어스! 어몽어스 재밌죠? 아 근데 이거 너무 탈렀는데 이게 4대1 못하시.. 아이고 미션은 뭐 당연히 실패래요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어 중간이다 이건 약간은 첫 배각 막.. 힘내수 좀 드시면서요? 오 나이스 디딕기 오 약간 자체폴로 넣었네요 저 친구 지금 자기도 바르샤라고 이거 자체폴로 넣은 건가? 또 그럼 너무 사골부기인가? 와 이거 굉장히 침착하시네 코펙이 자 이거 약간 측면이 비었어요 자 컷백 조심해야됩니다 오늘 신지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디디로 아 감사합니다 지오님 오 디디디를 굉장히 잘 쓰시네 디디로 제 꼴 아닙니까 지금 전 유벤투스 한번 넣어내볼게요 저번에서 유벤투스 주문한다고 유벤투스 팬싱으로 유벤투스 약간 팬이라서 근데 약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유벤투스가 가장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높은 게 오 맨시티 아니면 바이예른 미넴이 아닐까요? 이건 좀 밀벨 다닐로 갔어요 그게 오케오케 정말 제가 컷백이 좀 취약하네요 확실히 계속 컷백을 먹는 게 오 네덜란드 요리도 약간 우뢰하고 싶소 단들 근육도 침착하는데 약간 말리면 안되 난 지금 첫 뼈 자리 천천히 하는 게 좋아 BBJ님 마스크 벗으면 좋은 자림 너 오 오 우와 오 천천히 껍질 근데 한 반도 못 죽이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전 바로 천천히 담아야겠습니다 오오 오 2몬에다 2패 더 2패 2점 못 잡아서 3몬에다 해가지고 3몬에다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